언니 요새 좋으시겠어요? 1cm 더 크셨던데 나야 똑같지 뭐 너야말로 요즘 0.7cm 컸더라 명성이 자자해 그래도 언니 따라가려면 멀었죠 뭐 금방 따라잡겠던데 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니까 그거 다 언니한테 배운 건데요 뭐 형 요즘 좋으시겠어요?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니까 나야 똑같지 뭐 너야말로 요즘 난리도 아니던데 명성이 자자해 그래도 형 따라가려면 멀었죠 뭐 금방 따라잡겠던데 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니까 그거 다 형한테 배운 건데요 뭐 음... 음... 니가 너무 아까워 니 연절 본 적은 없어도 뭐라 설명할 순 없어도 니 옆에 내가 맞는 것 같아 내게 기회를 줘 니가 남자가 있다 나는 사실 알아 그 남자에겐 미안하지만 한 자리에 탐다 나쁘지 않은 사람인 것도 알아 하지만 그와 있기에는 니가 너무 특별하잖아 너를 어떻게 되주니 니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기는 안 된 것 같니 지금 내가 널 바라보는 눈으로 너를 바라보니 그게 아니라면 니가 너무 아까워 이 여자를 본 적은 없어도 너무 아까워 뭐라 설명할 순 없어도 너무 아까워 눈앞은 내가 만날 것 같아 만날 것 같아 내게 기회를 줘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나로 바꾸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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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봐 지금 이 기회 다시금 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금 마지 바라보지 말고 나만 널 바라봐 내 눈 속에 비치는 네 미소릴 봐봐 너를 어떻게 대주니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 일은 아닌 것 같니 지금 내가 널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 그게 아니라면 네가 너무 아까워 네 여잘 본 덕은 없어도 너무 아까워 뭐라 설명할 순 없어도 너무 아까워 네 옆엔 내가 맞는 것 같아 내게 기회를 줘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나로 바꾸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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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로 바꾸자 제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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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